지민씨 투리 꺼져 들이 꺼져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영광이 한번더 해! 너 딱 기다려! 하자! 아! 일로와! 일로와! 어! 뭐야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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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이 씁후덕땜 이런 눈도 나 만져보고! 아! 아이씨 누워서요 황희야 hoping 가, 가, 가 쏘이 쏘이 마늘 소금 쌈치기 소금 고기 대파 소금 계란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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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이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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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먼저 간다! 클리어! 어어! 야! 나 아까 있었어! 안 하고 있었어! 제발 한 번 날려줘! 어머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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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lcul dedi 자! 푸보푸보! 끄べ! 사운드! 해 봐! 퓨봐 편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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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야! 뭐야? 뭐? 뭐야? 편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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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갈아있습니다.. 시끄리 내게 들어왔어! 클리오 스팸 파 참기름 소시지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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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넣어줘요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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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, 계란. 다진마늘. 얇고 파슬린. 잘게 볶아주세요. 다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는 테이블 공상테이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장안의 화제죠 오징어게임에서 나온 오징어게임 음식을 준비해봤는데요 음식은 이쪽에서부터 구셔먹을 삼양라면이고 하트 모양, 사람 모양, 별 모양의 달고나 준비해봤구요 추억의 옛날 도시락과 소보로빵 삶은 계란과 사이다 흰우유 크림빵까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먹는 음식들 모두 어릴때 한참 자주 먹던 음식들인데 추억도 새록새록 나고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삶은 계란 이게 뭐야 으음 이거지 진짜 맛있어 참기름 참기름이랑 고추장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이거지 이거 먹으려고 오징어게임 참가해야해요 참깨 소보루빵은 위에 붙어있는 앙금을 떼어먹는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그리고 쫄깃쫄깃 아이스 아이스크림 다음은 크림빵 크림빵 크림 때문에 훨씬 부드러워요 옛날에 먹던 그 맛이 너무 좋다 크림빵 너무 좋아 오징어 게임에서는 소주랑 같이 먹었어요 진짜 맛있어요 오징어 끓여 먹는 라본도 맛있지만 가끔 이렇게 과자처럼 뿌셔먹는 것도 진짜 맛있어요 딱 술안주 느낌 하트 모양을 따볼게요 하트 모양을 따볼게요 오 됐다 이쁘러지 음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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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흡 으 cioè 배이 좀 뭔들어 졌어요 달건아몬드 맛있다 남은 달고나는 이렇게 우유에 깨부셔서 달고나 라떼로 먹어볼게요 맛있어 그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~~